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먹고 창생장을 한번 찾아와 보았네요 평일에 와서 그런지 인적도 드물고 현재 주민에게 물어서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골목 안에 위치해 있고요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옆 그물 안을 보니 쓰레기장을 좀 방붙해 하네요 갈 길을 옮겨서 먹고 근대 역사관 일리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녀상을 마주하니 가슴이 아파오네요 나의 대로 다행히 가슴이 아파요 다행히 가슴이 아파요 다행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의 대로 가슴이 아파요 이것도 자녀들과 함께 꼭 한번쯤 찾아보면 좋듯 합니다. 뒤편에 있는 방공원을 둘러보니 전쟁의 흔적인 슬픈 역사가 실감이 납니다.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꼭 다녀왔으면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